아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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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보니까 우리 저녁도 안 먹었네. 세훈아. 네. 형님, 바스타 해줄까? 너무 좋죠. 뭘로 해줄까? 아, 물이 없어요, 아예. 아이고 참, 사람 얘기도 안 하고 나 해주려고 했는데 빼고 물을. 저거 해주면 되겠네. 죽밥. 네? 죽밥 먹어버려 죽밥? 아, 여기다가... 하면 돼 있는데, 그죠? 면이 없으니까. 면이 없으니까. 그러면... 금방 삶아요, 물. 아, 아니에요. 됐어요, 쌓지마, 쌓지마, 쌓지마. 금방 삶아요, 진짜. 네, 네, 네. 물을 낮게만... 네, 괜찮아, 괜찮아. 배가 안 고파. 아, 이거 밥만 넣고 하면 면이 여기다가 그냥 아예 삶아버리면 금방 돼요. 하고 정리하면 돼요. 여덟 몇 개. 아, 이거 먹기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감사합니다. 맨 마지막에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. 여기 있거든. 아니, 문어 샐러드 형이 묻혀줄까? 우리 많이 남았는데? 형이 내일 못 쓰는 거예요? 못 써, 못 써. 내가 이따 다 묻힐게, 한꺼번에. 자, 이거 묻혔어. 이따가 시원하게 먹으면 돼. 여기다가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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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